변신을 한 멤버 개개인에 대한 질문 여기에 노래와 개인기 주문까지 문자 콩으로 받겠습니다 이름하여 수원이 있나요? 예요 말해봐요 질문이 있나요? 예요 말해봐요 저와 은영씨가 같이 있었죠 이 밑에 은영씨 먼저 들어가셔야죠 잠깐만 전화가서 나오는데요 5, 6, 7, 8 나도 몰라 뜨거운 가슴에 끌려 벌써 핸들을 잡았어 떨려 1, 2, 3 쓰면 저 기점 멀리 그대 나를 기다리고 있을 때지 혹시 이 길 끝에 니가 서 있을까 쓸데없는 곰이 다윗 도와버리고 빨리 축제 드리마 축제 예 아 잘한다 마지막에 기범씨의 예 예 베베요 맨 인강의 탁을 기다려주신 우리 키스가족들과 탁 터놓고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부르죠 수원이 있나요? 예요 말해봐요 질문이 있나요? 예요 말해봐요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3번 카메라 자신있는 걸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You are my angel 너무나 하고싶은 말 그분이 이어서 우리 브라이언씨 그대로 한 번 가도록 하죠 브라이언씨 나 때문에 우지 말아요 나 때문에 우지 말아요 야 진짜요 진짜요 좋습니다 오늘의 계신 노래 불러드릴게요 네 항상 곁에 있을게 I do 널 내 사.. 내 사.. 내 사..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가사가 좀 바뀌었네요 떠나가는 갑자기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러셨어요 잘 계시고요 진작 말씀 좀 해주시죠 성이 있나요 예 말해봐요 작정하고 홍보하는데요 컴백이 정말 소원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노래 좋습니다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귀현이 눈물 더 차신지 않아 자 지금 또 알겠습니다 도워드 이스만 내가 이 시기의 법이야 그들이 행복하기만을 기다렸을 때 어느 누구보다 먼저 TV를 잡은 것일 뿐 약자를 위한 패러 따윈 절대 없어 도워드 이스만 우리 강지수님께서 도워드 이스만 알겠습니다